최룡은 투지 자 이겨보겠습니다 5일내 오케이 우리가 먹었죠? 네 투지생활 궁 쓸 때 후파 재밌고 나머지는 노짐 아 진짜요? 스타트 재밌을 것 같은데 레드님도 드세요 이거 뭐 같이 이렇게 때려서 드셔야지 그렇지 어떻게 된거야 지금? 위로 올라오신거에요? 아 중앙이 없구나 중앙이 없어 됐어 됐어 어어 저거 어어 그니까 두나 스모크를 좀 많이 써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스피드캐 들고 왔으 에이 스피드 저거 들고 온거에요 두나 스모크가 무거워 우여워가 되니까 이제 타이버워치 때는 약간 지났다고 보면 되죠 자 레벨 7만 되면 돼 7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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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다 죽을뻔했다 굿 내려오시고 잡았다 오케이 아 못났다 아 못뜩 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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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잡았다 죽을뻔했네 와 죽을뻔했다 아래쪽 어떻게 되는거야 어 뭐 뭐 뭐 뭐 아 이거 위로 가야겠다 아래 안되겠다 아 이런 고스나리의 실책 실력으로 이겨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됩니다 아 위에를 아예 먹어버렸었구나 그렇지 레벨 8 9 만들자 뭐야 또 얘 얘 또 뭐야 도망갔잖아 도망갔잖아 됐어 죽었어 허접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허접니 아이디가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네 아이디를 부른거지 네 실력을 부르는게 절대 아니니까 도망갔다 잡았고 잡았어 다 잡았어요 오케이 아벼 이거 먹어주고 가자 이상하네요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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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나? 제발 제발 아 못먹었네 아 젠장 망했다 그렇지 그렇지 아벼 위로 갑니다 중앙이 레벨 11 레벨 11 좋아 잡았다 잡았다 굿 지금 그나마 생각나네 어디어디 여기 트위치 허접이란 단어를 하하하하하하 그쵸 막아놨죠 그렇지 지금이야 잡았쇼 잡았쇼 오케이 다 잡았쇼 야아 멋져요 아주 멋져요 네 숄랭 숄랭하시 아니요 숄랭 아니에요 출책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 눌렀다 위에 아 못가겠다 가지말자 팔로우 193일잼이다 와 200일재 다 돼간다 공개 안해도 되죠 네 우와 지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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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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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레드립니 레벨 9잖아 아 좋아 가는고야 잡았다 ! 오오요요요요요 오우요요요요요요 fertil 우와와 잡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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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썬더만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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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멋져 야 야 썬더만게임 저는 다시 아래쪽으로 뭐야 못넣어요? 아 근데 문제는 썬더 근데 못넣어 왜왜왜왜 항복이야 아 젠장 대기하고 있었잖아 아 젠장 망했다 졌다 아아 졌다 아아 졌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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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만 안들어가시면은 야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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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